점점이 없으면 승리도 없다. 점점을 차지하고 적들도 쳐고 쏴라. 적이 C가점을 차지했다. 자네가 앞서고 있어. 저쪽이 기손을 잡았어. 하지만 경기는 끝나지 않았다. 적이 B 거점을 차지했다. 이 쪽은 기사로 더 익었다고 생각합니다. 저희 쪽으로 이 쪽으로 더 적게 가신다. 별 없는 계니, 기 block에 따라가고 싶어서 저쪽이 거점에서 들었던 것입니다. 투 거점에서 넘어가고 싶다고 하고 있습니다. 이 거점을 점령했다. 거점 어드벤티즈를 받고 있다. 이 거점을 점령했다. 파워 플레이. 빼앗았으니 잘 지켜보라고. 자네가 유리해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이 거점을 점령했고 거점 어드벤티즈를 받고 있다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이 거점을 점령했다. 거점 어드벤티즈를 받고 있다. 이 거점을 점령했다. 거점 어드벤티즈를 받고 있다.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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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